동방신기 창민 슈퍼주니어동의 은혁의 일상이 공개됐다. 8일 smtown 공식 인스타그램에 smtown 프렌즈위 2018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동방신기 창민 슈퍼주니어동의 은혁은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들 외에도 s팀, 미스키, 스피커 등등 많은 소속사에서 참여해 팬들의 이목을 끈다. 근황 동방신기 x 슈퍼주니어 smtown 2018 연탄 나눔 봉사활동 현장 공개 트위터로 보내기 가요 포토 슬라이드 기사 최종 편지 2018년 1월 9일 10시 38분 권미성 기자 톱스타 뉴스는 권미성 기자 동방신기 창민 슈퍼주니어동의 은혁의 일상이 공개됐다. 8일 smtown 공식 인스타그램에 smtown 프렌즈위 2018년 연탄 나눔 봉사활동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동방신기 창민 슈퍼주니어동의 은혁은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모습이다. 창민동의 은혁 smtown 공식 인스타그램 창민동의 은혁 smtown 공식 인스타그램 가요 포토 슬라이드 등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들 외에도 s팀 미스틱 스피커 등등 많은 소속사에서 참여해 팬들의 이목을 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와우 좋은 일 하시네요 추우실텐데 고생만 이하셨어요 멋진 새사람 보기 좋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슈퍼주니어 동방신기는 다양한 방송활동이